갑시다 이게 또 뭐야 뭔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뒤져봐 흠흠흠 요 책상 밑으로도 다녔.. 오 들어가질 수 있나? 오 들어가지네요 야 저기있다 저기있어 저 여자 오 바로 앞에 있죠 오 바운드바운드 어디있어 저기로갔네 좀 옆으로 가자 뭐하는거야 지금 저기서 어디로 갔다 아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거 같은데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을 합시다 어딨지? 아까 저쪽으로 갔어 여기로 가고 자시작 오 물소리 어딨지? 어딨지? 지나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되는거지? 오 오 오 오 발소린가봐 어딨지? 요 근처에 있다 요 근처에 있어 발소리 들렸어요 음? 발소린가봐 아우 죽겠네 자아 미션 임파서블 찍는것도 아니고 건너가야돼 건너가야돼 강을 건너가야되는거같아 어디로 건너가지? 저쪽으로 샤샤샤샤 아우 뭐 이상한소리들려 아우 옆블러그로 샤샤샤? 우웅 앗 아니앗 응 아우 여기야 욱 오오 오오 어디와디 어딨어? 어딨지? 안보여요 어딨는거야? 가보자 건너왔어요 건너왔어 건너왔어요 이쪽까지 왔고 음 안전한가? 어이구 어 저기야 개그리.. 개기름이 저기있어 가자 넘어가자 여기 밑으로 안전하게 가자 저기있다 저기있다 오 들어왔다 오 들어왔어 어디갔어 아이웅 보지마 오 바로 여기있죠 나가라 나가 오케 나갔어 저기 나간다 살고있어 어 저 괴물이 엄마가 가는 곳을 막 방해한다 엄마한테 가는 걸로 오오오왜왜왜 나가서 문 열어 오오 두근두근거려 이거 열려면은 의자를 좀 치워야돼 왔다왔다 왔다 아닌가? 안왔나? 아 돌겠네 진짜 의자를 치워야돼 의자 치우고 내리고 넘어가 그렇지 그렇지 다음 기억이야 넥스트 메모리 아 그 내 방에 있던 책이죠 흘러가 뭐지? 이게 무슨 이야기야?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어린아이집같은데에서 폭력같은게 이루어지는 그런건가? 가보세요 유모인가 봐 유모나 할머니인가 이런사람인데 제 3잔데 되게 폭력적인가 봐 아이한테 그래서 무서워하나봐요 엄마가 올 때까지 호! 오케이 아 들어왔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때 난 그런것을 봤지 아이들은 이런거에 이런거에 이루어지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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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도 보물을 넣죠 이제 마지막이야 호! 근데 에나님 맞아요? 내가 유추한게 맞아? 지금 시청자 에나님이 엔딩을 보고왔다 그래갖고 소름돋는다 소름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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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땐 그런거 아니야? 어 책은 여기꺼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가 뭘까? 오르골 목걸 그 다음에 책 기차인가? 마지막에 기차인가? 가자 가자 콤돌이 테디 테디 나 오늘 준비가 돼 마지막 엄마의 기억을 찾았어 간다 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래 엔딩을 한번 보자고 홀롤롤롤롤롤롤롤 응 저희 엔딩을 한 번 보자고 어 홀롤롤롤롤롤롤롤롤 홧! 오케 여긴 어디지? 계..계세요? 여기 어디야? 어? 처음 시작했던 옷장같은 곳인데? 어? 뭐가 저렇게 부딪혀? 쟤 뭐야? 왠지 이거 애기 전용문 같고 올라가고 저거를 열어줘야 될 것 같애 올라가고 여기로 또 가는 게 있구나 야 이거 마우스 커서 왜 이렇게 밖으로 놔두냐 아 오 뭐야? 어? 아 다리인데 저기로 가야되죠 어? 으쌰 오오 아휴 아휴 이 나이에 이 고생 개고생을 하면서 저거 뭐야? 어? 아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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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괴물이야 뭐야 괴물이야 뭐야 오? 눈?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어 그림이다 그림 안으로 들어가자 아 이건 못들어가는 그림인가? 못들어가는 그림이네요 여기 애기 전용문이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데? 오 카나우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카나우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막힌 문이죠 오 오 그리고 이거 그 여자 뭐야 이거 못 넘어가나? 야 이거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뭘 암시하는 걸까? 여자가 앉아있고 이건 뭐야 여자가 완전체가 된 그림인 것 같은데?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나무는 우리 소중한 친구죠 뭐야 야 하지마라 하지마라 내가 볼 땐 이쪽이야 여기 비켜주세요 이 빨간 불빛은 뭘까요? 어어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? 그리고 이상한 소리 자꾸 들려 여긴가 여긴가 잠겨져 있죠 뭔가 초숭달 초숭달 모양의 열쇠 같은걸 얻어야 돼 어 여긴 막힌 데고 어 그러니까 초숭 아 저기 있다 저거 어떻게 였지? 여 위로 올라가서 아 이거 안 닿는데 설마 이런 공으로 헛 됐다 오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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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어악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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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온다 됐어 이번엔 별모양 어어 아 아줌마 아닌가 어어 엄마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 되있다 별 모양이 무언가 별 모양이 무언가 아 어떻게 가야 돼 아 아 여긴 떨어지면 안 되는거 같아요 이 길로 보이는대로 요런 데로만 가야되나 올라가 올라가자 어 안 올라가죠 쓰읍 어떻게 가야될까 수납장 으음 으음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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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서 요 율 율 위도 아니네 쓰읍 쓰읍 아저걸 다시 닫아야되나? 쓰읍 쓰읍 으음 여기는 그냥 끝없이 아래로 떨어질 것 같고 어? 잠깐만 뭐야 이거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? 우는 건가?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은 좀 개기스러운 잘 건너가서 올라가자 아아 이게 맞고 있구나 아우 야잇잠 이쪽으로 조금만 더 이제 돌아가면 되죠 오 돌아가자 잘 떨어져이네 씨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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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있나봐 귀신 도망가자 어 발소리 들려 요 아래로 어어 못들어가 그렇다면 빠르게 올라가고 자 나 엄마한테 갈거야 이 문이야 뭐지? 저기 천장에도 좀 뭔가 그림이 있죠 오 나무 귀신이 떨어지는 듯한 그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 큰 문만 열려있어 어 이거 우리 집이잖아 이거 우리 집인데? 잠깐만 잠깐만 가도 괜찮나? 저기로 가야돼 열어서 요거 못 꺼내나? 아냐아냐 어디로 가는거야 요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어 저 별모야 저거 설마 어허 아 수납장이 여기있구나 올라가자 어 어 이 위에 있는데 요런걸로 톡! 던집 아이 너무 무거워 휴지 야!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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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안되 유리는 소리나니까 안되 아 뭘 만만한게 없네요 다 다 아기한테는 다 무거워 야! 아이 유린가 아 이거 던져야되나 이게 좀 가벼워보이죠 아이씨 야 아줌마 소리 듣고 오겠다 어어? 야 잠깐만 이럴리가 없어요 자 준비하시고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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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! 어어? 어어? 어 마지막 마지막 한장인데 호라총! 아 아 여러분들 이거 접시가 아니네요 접시로 하는게 아니야 아아아아악 떨어졌어 아 아 뭔지 알겠어 아 이거 안올라갔어 에이 그래 여기에서 던지는거구만 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놈의 쪽 오 오 오 조용히 잊었다 여기시죠? 아무도 없죠? 하나도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되지? 다시 돌아가자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나? 올라가네요 오 지진 엄마는 무사할는지 모르겠네 어? 그림이 하나 있다 그림 저거 보고 갈까요? 무슨 그림이지? 이게 뭐야? 어 뭔지 모르겠어 그림 되게 못 그리네 야 들어가라고 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? 보자 여기를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올라가지나? 안 올라가지죠? 저거 어떻게 올라갈까? 저기 올라가는 게 아닌가? 네가 그린 거야 멍청아 그래 내가 그렸다 어 여긴가 봐요 나무 괴물을 뭐 이상한 사람이 막 침을 흘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또 다른 괴물이 있나봐 어 누가 자꾸 겁주죠? 이건 겁주려는 그런 그림 같고 미시오? 어 미시오 이런 그림이 뭘까? 뭐를 의미하는 거지? 안에 있으면 나무 괴물도 못 쫓아와요 뭐 이런 뜻 같고 미시오? 미시오? 오!! 함정이야!! 으아악!! 뭐야 어디있어? 괴물있나? 괴물있나? 오오 무슨 소리지? 오 여기 옆에서 들리죠? 오 여기 뭐있어 옆에 누구냐나 나 이제 10년동안 군만두만 먹임 군만두 맛있습니다 잘 먹었죠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저거 뭐야 옷인데 뭔가 꺼멓게 오 쟤 뭐야 저거 오 약간 사신같은 느낌이죠 야 나무가 엄마고 저게 아빠 아니야? 나무가 엄마고 왠지 저게 아빠같애 얘로 딱 지나가라고 여긴 못가나? 여긴 못가나? 여긴 딱봐도 못가는데죠 야 부금 부금 지나가자 야 이거 유리병들로 다 이렇게 함정카드를 해놨어 유리병들 여기다 이렇게 치우고 어 어 유리깨지는 소리나는데 아 저어 저게 아빠가 알콜중독같은건가봐 그쵸 유리병들 럼리님 보고있나? 엄마아빠가 엄마아빠가 술마시면은 걔들이 이렇게 무서워한다 여기 안에 들어가있어요 한번 확인해볼까? 확인해볼까요? 깨뜨리면은 오겠죠? 닫고있어보자 오는지 오오오 봐봐 저기에도에도에도 뭐 시커만거 지나가는거 보였죠? 저거 유리 깨지는소리나면은 저거 온다니까? 오오오